너네는 나로 원망스럽기도 한데 많이 어몽해 오게 자 지금부터 게임 시작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내가 누군지 알고 싶어 어! 잘라주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응? 아니 뭡니까 무슨 커플 무슨 월요 커플 무슨 커플이 돼요? 저 짝 가리니까요 간판이 어 형! 아유 오늘 저 짝! 짝한데 짝! 짝! 나 살짝 오늘 기대해도 되나? 누구 양정환 씨? 정환 씨! 양정환 씨! 아 쟤 뭐 싸우자 많이 해 아 쟤는 무슨 무슨 셔츠 하나 입고 저래 아 날씨가 왜 이렇게 됐어! 야 이 바라보는데 아무도 왜 이렇게 해치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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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야! 뭐야! 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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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뭐하는 거야! 아악! 아악! 똑딱인지 몰랐잖아 왜 똑딱인지 몰랐어 야! 야 너 왜 똑딱 입고 이래? 언제가 제출된 일이야 야 똑딱인지 몰랐지 야 똑딱인지 몰랐어 야 야 야 야 대화로 일이야 야 너 양말도 안 신고 왜 이래? 아아 야 너 지금 신혼대요 안에 있어 아우 저 뭐야 아 오늘 그럼 우리 짝 짝이야? 그래! 아 진짜? 형 안녕하세요! 어어어 아악! 바람 불가스! 야 그래 바람이 너무 불다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형! 자, 강혜이! 안 가고! 어디 갔었어! 이 남자는 사고 눈치다. 어디 갔었어! 당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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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이 attract! 당신이 Adam! 야! 아니 이거 뭐 어떻게 되냐고? 오늘은 짱! 나도 워너커플이 되고 싶다입니다. 발음이 너무 심화입으라고 발음 remark 바뀌어서. 유재석 씨부터 이광수 씨까지 각각 남자 1호부터 남자 6호가 되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여성 참가자들이 도착하시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나는 누구 역시 있는데 뭘 기대를 해? 우리 형수, 우리 형수. 누구 온 거 같은데? 여기 차 왔잖아. 한 명 내리는 거야? 뭐야? 뭐야? 뒤에 지호 차요? 지호는 계리 형이랑 지호는 계리 형이랑. 설마? 여자 출연자분들이 다 도착하셨습니다. 아니, 여섯 분은 와야죠? 여섯 분. 한 명만 짝 되는 건가? 그룹인가? 아니야. 저기서 우르르 내리려고. 차는 열렸다. 지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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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우리 시는 거야. 기스로야. 야 너 왜 이렇게 날씬해졌냐? 야 너 작정하다 오늘. 작정하다. 야 너 더 예뻐졌다. 왜이래요? 근데 요즘 클럽다닉이고. 너 요즘 클럽다닉이야. 지효야 너무 예뻐진 것 같아. 지효야 너무 예뻐진 거야. 지효야 너무 예뻐진 거야. 섹시 레이리아. 오 성취호. 마지막 여자 촬영자분이. 뭐라고 마지막이라고. 아니 짝인데 다섯 명이어야지.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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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누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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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뭐야? 안녕하세요 아니 도용해도 카메라랑 다르네 어떡해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네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 오 진짜 오래되네 느꼈어? 아니 불러봐 불러봐 불러봐